안녕하세요. 오늘은 긴급한 정치 현안을 다뤄보는 시간입니다. 그리에서 정치와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민생경제연구소 안징글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너무 바쁘시죠? 아닙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폭락, 코인폭락으로 고통받고 근심에 살고 계신 걸 생각하면 저희들이 더 발로 뛰어야 됩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뭐 그리에서도 하여튼 많이 뛰시지만 어제 보니까 또 우리 매불주에도 나오셔서 변호사님하고 함께 이렇게 아주 활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 대표님께서 스픽스 방송 발전시키고 또 여러 일에 바쁘신데 어떻게 매불주까지 봐주셨습니까? 아이고, 제가 자주 보고 요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안징글 소장님, 윤석열 정부 또는 대통령 퇴진 운동을 하시던데 왜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네, 어떤 분들께서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된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당연히 한 6개월 정도 지켜보고 판단하겠다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런 관망이나 신중함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저희들도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도 한 두 달간은 최소한 그래도 새 정부의 출범에 맞춰서 더 잘 될 것을 기대도 했었고 또 지난 정부에서 잘한 건 계승하고 못한 것은 또 이렇게 극복해서 원래 이제 민주주의라는 게 선거를 통해서 좀 더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해야 만드는 계기를 만드는 거니까 그렇게 하기를 바랐었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입장에 제대로 샜긴 했지만 어쨌든 더 많은 국민들이 선택하신 거기 때문에 그 민심을 또 존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저희도 처음에는 임했었는데요. 그런데 두 달 정도 지나고 보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게 없을 정도로 예를 들면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민생인 민생, 평안한 남북관계는 남북관계, 외교나 국방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이 모든 것을 지난 정부 탓이나 정치 보복으로 몰아가고 그리고 특히 제가 도입해도 많은 것처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이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주가폭락, 코인폭락이라는 정말 사상 초유의 민생이기, 경제이기를 IMF 때처럼 겪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성의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어떤 분들은 좀 더 신중해야 된다.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당사자로서, 민생문제 당사자로서, 연구자로서 오히려 지금 민생이 파괴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관심도 없고 성의도 없고 대책도 없다면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하야하고 퇴진해라. 이런 호소나 경고라도 줘야 된다. 그래야 이르면 저희가 퇴진하느라 해서 바로 퇴진하지 않잖아요. 절대로. 그렇게 될 수도 없잖아요. 또 대다수 국민들의 뜻이 모아져야 그것도 가능한 것이고 하지만 절박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평화와 남북관계의 파괴나 후퇴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응을 하고 이렇게까지 못할 거면 퇴진하는 게 맞다라는 목소리를 내되 저희가 이렇게까지 강하게 맞서면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권에서도 그래도 좀 더 정신을 차려서 민주주의나 민생이나 평화나 남북관계 파괴를 멈추고 지난 정부가 잘한 건 계승하고 못한 건 극복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동시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경고의 성격이 더 강하다 이렇게 조금 지금까지는 아무래도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지켜보고 또 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투표하신 분들의 의향도 제가 또 존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경고의 성격이 훨씬 강한 퇴진 주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 쪽이나 국회에서 국민의힘에서 보면 안 소장이 거리에서 윤석열 정부 퇴진운동 한다. 주말마다 지금 지위를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게 오히려 좀 정쟁에 이용될 수도 있다. 저 봐라.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 어떻게 하는지 보지도 않고 무조건 거리로 나와서 저 사람들 다 좌파고 운동권인데 정권 몰아내는 거 아니냐. 이거 원래 각 군대로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던데요. 네. 그런 경우도 봤습니다. 특히 예를 들면 제도권 야당들은 탄핵이라든지 하야 주장에 신중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요. 그분들이 그런 걸 언급했을 때 일부 역풍이 불기도 하고 또 역으로 극우 극단 또는 강경보수 지지층이 결집하는 것을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제도권 정치세나 정당들은 신중해야 된다고 봅니다. 선거가 끝난 얼마 안 됐고 이제 100일 지났기 때문에요. 다만 저희가 길거리에서 두 달간은 저희들도 퇴진이나 하야 주장은 하지 않았고요. 세 달 이렇게 접어들면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제가 쭉 반출해봤습니다. 일단은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해서 무속, 비리, 비선세력들의 바로가 쭉 있었습니다. 무속, 비리, 비선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통령 집무실의 사적 채용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사적 채용이 아니죠. 사적으로 인연이 있는데 공적으로 검증돼서 또는 공적으로 능력이 존중받아서 채용되는 경우는 사적 채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는 사적 채용인 성격이 있다더라도 사회적 비난, 국민적 비난이 덜하죠. 이 경우는 사적 채용이 아니라 오로지 김건희에 의한, 김건희를 위한, 김건희가 주도하는 일종의 채용이 있었다. 아니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이 어떻게 대통령 집무실을 그렇게 다수가 들어갈 수 있으며 강릉과 동해에 윤석열, 권성동의 채찍근 세력들의 당사자와 자식들이 어떻게 대통령이 다수가 들어갈 수 있으며 이런 경우를 사적 채용을 해서는 안 되고 무속 비리, 비센 특혜 세력들에 의해서 대통령 집무실이 장악되거나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다.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요. 조금 나누어서 질문을 좀 구체적으로 드릴게요. 그러면 사적 채용이 아니라 사실상 인사농단이다 이런 정도로 고치는군요. 공정농단에 준하는 인사농단이 발생했고 실제 대통령 집무실 공사도 집무실을 옮긴 것도 대다수 국민들이 반대했는데 수천억의 예산을 낭비하고 그리고 집무실에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것도 우리 국민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업체들이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선정 과정 수익 예약을 거쳐서 3시간도 안 돼서 선정돼서 몇십억의 공사비를 수주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건 다 팩트로 지금 확인이 된 것들이잖아요. 네. 그것은 보도됐으니까 조금 전에 무속이라고 얘기했던 부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무속이라고 지칭하면서 김건희 여사가 무속과 연관이 있고 이런 인적 농단 또는 사적 채용 이런 것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무속. 본인의 그 녹취록에도 보면 예를 들면 윤석열 대통령과 자기를 맺어준 사람이 무속인으로 지칭을 하는 게 나옵니다. 천공선이 말씀이죠. 아니 윤석열 대통령은 토론 때 아예 천공수승 유튜브를 보고 있다. 내용이 좋다라고 공개적으로 밝히고 유승민 의원한테 그거 봐봐라고 공부까지 해서 큰 비판을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손바닥에 왕자를 실제로 세 번 넘게 쓰고 나타났었고요. 그다음에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7시간 녹취록에도 보면 다른 무정 스님이라는 분이 우리를 연결해줬다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주 올린 거로 저희도 파악을 했고요. 산부통원 조남웅 회장, 윤석열 당시 검찰 간부, 그리고 최은순 씨, 김건희 씨, 그리고 무정순이 이런 분들이 자주 올린 걸 저희도 파악을 했고. 그것은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직전까지는 그렇게 했다고 하지만 지금 예를 들어 청와대에서 무속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면 혹시 대통령실 입성 이후에도 이런 흐름이나 이런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최근에 밝혀진 이야기를 드리면 건진법사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 캠프에서 네트워크 본부를 이끌다시피 해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등을 치고 허리를 미면서 사람을 속여줬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 후보, 검찰총장까지 지내고 위세가 대단했던 나란 새도 떨어뜨리고 직권남용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벌였던 장본인을 허리를 치고 등을 밀고 툭툭 이런 정도라면 그 관계가 얼마나 특수하냐라고 충분히 의식할 수 있었던 상태인데 그 후로도 저희들이 파괴했을 때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건진무속인의 관계는 특수하다 했는데 최근에 실제 우리 여러 언론에서 건진법사 그룹이 고위공무원을 대동해서 기업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겠다는 미팅이 있었다. 대통령 신도구 부인하지 않고 그래서 대기업들의 건진주의보를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건진법사 일행 중에 한 명이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고 접근한 것도 사실로 지금 뉴스보도가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저희 민생경제공부소로도 실제 유력한 기업인께서 제보를 해 주셨는데요. 실제 건진법사 그룹 중에 한 분이 우리가 세무조사라든지 사업을 확장하는 거라든지 특혜를 받는 걸 도와줄 수 있으니 우리가 김건희 여사는 굉장히 특수한 개인이 언제든 우리한테 이야기해라는 이야기를 직접 본인이 듣고 저희한테 제보를 해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깥에 실제로 건진법사 같은 사람이 대통령과 영부인을 팔면서 이권사업이나 또는 무언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역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김건희 여사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나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 건진법사가 그런 짓을 하고 다니면 옛날 정부가 됐으면 벌써 검경이 수사에 착수했겠죠. 그런데 지금 수사에 착수 안 하고 오히려 기업들 보고 주의라고 주의보를 줬습니다. 이건 기업이 주의할 게 아니라 그런 짓을 하고 다니는 사람을 수사를 하거나 검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불법 행동을 하고 다니는 거고 그 사이에 어떤 뇌문이나 특혜를 주고받을지 모르는데 왜 그걸 방치하는지 그리고 실제 대통령 지문실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국민의힘당이나 선대위에서 검증되고 훈련된 인재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융선열 김건희의 또 이른바 윤회관들의 아주 사적인 뇌미랑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 포진해 있는 것 그리고 공사도 정말 김건희 여사랑 관련이 있는 업체들이 여러 지금 등장해서 석연차는 수익 계약을 하고 있는 거 이런 것도 다 문제가 되고 최근에 또 탐사 보도 매체 들어가면 김건희 여사가 최소 지금 대통령 취임 100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비공개 일정만 20원, 최소 20원 이상 수행한 것으로 서울경찰청 교통지원팀, 교통통제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VIP나 VBIP가 다닐 때 신호조정하는 거죠. 수행도 해주고 신호조정 공적으로 기록이 다 남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다 그것도 국민세금, 공무원들이 동원되는 거기 때문에요. 최소 20원 이상의 비공개 일정이 한 거로 나옵니다. 오히려 국민들의 여론이나 또는 김건희 여사의 활동에 대한 비판적 제각이 많으니까 실제로 영보원으로서 활동을 해야 하는데 공개하는 것보다 비공개가 좋다. 이렇게 해서 오히려 숨어서 내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것도 아닙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대통령 지질 하락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그다음에 국민적 비호감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숨어서 뭔가 공적인 일을 했다. 그러면 나중에 다 밝혀지겠죠. 그런데 경찰청이 그걸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탐사 기자들, 탐사 전문가들하고 추적하기로는 유종의 예전부터 코바나 콘텐츠나 김건희 여사가 맺어왔던 어떤 사적 이해관계들 또는 무속 특수관계들을 만나고 다닌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저는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엊그제 나왔던 게 김건희 여사의 카페이지 않습니까? 팬카페가 건희 사랑해서 공지를 올려서 또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하죠. 대통령의 국가기밀이나 국가주요 경호사 안이어서 예를 들면 기자들, 그다음에 특수경호인력과 경찰인력들, 보안인력들 외에는 누구도 모르는 일정이잖아요. 기자들도 알긴 하지만 기자들이 아는 내용은 대구에 그날 간다는 정도 엠바구 일정으로만 세부 일정은 사실 아무도 모르거든요. 기자도 모르는 세부 일정이라고 그것이 거기에 공개가 되어서 도대체 건희 사랑 이 사람들은 어떻게 이 정보를 알았느냐고 했는데 또 건희 사랑 전 대표는 자기들이 나는 아무 관계없이 알아서 공지에 올렸는데 왜 내한테 난리여 이러면서 홍준표 대구 시장한테 아가리라는 용어까지 쓰면서 쌍욕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 거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바로 지금 현재 윤석열 정권의 실체가 실력이 그렇게 다 바닥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의 친오빠는 아무 지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 집무실과 VIP 부부에 사진을 찍어서 기자들한테 보내줬습니다. 아니 청와대 집무실 직원도 아니고 아무런 공적 지책도 아니고 경호원도 아닌 사람이 또 거기는 국가보안구역이어서 사실 공개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기밀구역이고 보안구역인데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의 오빠는 드나들었다는 것이고 사진을 본인이 찍었다는 것이고 아니면 누가 찍은 걸 받았다는 거나 아니면 그것을 기자들에게 전달하는 노골적이고 대담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집무실에서 조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런 문제점. 이번에 건희사랑 카페에 1급 기밀인 대통령의 일정이 며칠 전에 상세하게 공개된 거. 그런데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또 언론에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요. 내가 이용하는 단톡방에도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언론에 대서특비를 되어 있습니다. 큰일 났다고 큰일을 하고 건희사랑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도대체 청와대를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데 수천의 예산을 낭비하면서까지 단 하루 들어갈 수 없다는 석연치 않은 이유를 들어서 용산을 옮겼는데 김건희 여사의 7시간 녹차를 보면 영빙관을 옮길 거야. 거기 타가 안 좋아. 청와대 금연타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역시 무속인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그렇게 했다는 것인데 그 대목과 용산 집무실로의 석연차는 청와대는 단 하루 들어갈 수 없다. 옮기겠다. 그래서 실제로 무리하게 옮겼고 그 다음부터 일종의 국가 경영의 최고 컨트롤타우러스 또는 재난의 이익상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하는 모습을 실제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나 이번에 엄청난 폭우 사태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걸 보여줬기 때문에 더더욱 국민들이 실망하고 걱정하고 있는 상태에서 김건희 오빠가 등장하죠. 건진 법사가 등장을 하죠. 실제 윤핵관이나 김건희 특수관계들이 집무실에 다수 포진한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죠. 거기에 건위사랑이랑 카페와 김재원 최고의 단톡방에 대통령의 일정이 막 다 중대 김의사, 경호원이나 기자들도 모르는 사항이 이미 공개된 이걸 보면서 어느 국민들이 이건 정상적인 정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수제 사태를 거치면서 국민들 사이에서 무정부 상태라는 단어를 쓰고 해시태그를 붙이는 그 캠페인이 대단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건 정부가 없는 거 아니냐. 코로나19도 과학 방해를 했는데 오히려 창고를 하고 각자 알아서 해라 하는 것처럼 질병관리청장이 이야기를 했었고요. 거기에다가 소상공인 손실보장금 같은 500만 명 때 천만 원 주겠다 1호 공약도 소고기 사먹으니까 안 된다라는 희한한 논리를 해서 370만 명만 주겠다고 갑자기 공약이 후퇴하고 소급 적용 공약도 파괴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성이나 사과나 설명도 전혀 없고요. 거기에다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대통령 진무시에는 도대체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야. 대통령이 윤석열이야 김건이야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통령 시위를 김건희 여사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장악하고 있고 사실 오해할 만한 국정농단 의혹도 있다. 이 정도로 일단 정리를 하고 네 맞습니다. 하나만 예를 좀 더 들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음모론을 아주 반대합니다. 음모론이라는 것은 오히려 진상규명에 방해될 때 많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음모론이라든지 과도한 비약을 해가지고 오히려 사람들을 자극하지만 그러므로서 오히려 진실과는 반대 방향으로 국민의 시선을 호도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참여했는데 사무처장도 했었고 희망제락선수 싱크탱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 민생경전구소도 하고 제가 다수의 방송도 나오는데 함부로 제가 음모론을 제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이야기하는 다 상당한 근거와 팩트의 근거에서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최근 예를 하나 더 들면 경찰학교 청년순경중앙경찰학교죠. 충북중원에 있는 비공개 간담회에 있는데 졸업식에 가서 같이 갈 수는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근데 같이 가는 것도 부적절했죠. 경찰의 수사를 다수 받고 있는 영부인을 굳이 그 일정에 그동안 안 보였는데 거기에 왜 같이 갔는지도 저는 부적절했다고 보지만 백번을 양보해서 같이 가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다. 일종의 우리 나라의 공무원들이 응원하는 자리에 대통령 뇌가 참여한 거니까 근데 흉장까지 직접 달아주고 또 나아가 대통령이 간담회라고 떠난 다음에 예를 들면 또 백번 양보해서 대통령 일정이 모두 끝난 다음에 영부인께서 특별히 여경들을 좀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티타임. 거기까지도 제가 백번을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간담회하고 있는데 동일한 시간에 영부인이 김건희 여사가 경찰대로 간담회를 따로 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청와대 경험 있는 분들을 물어봤는데요. 단 한 번도 그런 경우를 못 봤다는 게 대부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김건희 여사가 힘이 있고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할 때도 본인 의사를 관찰시키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게 보고 있고 예를 들면 경찰청에서 그걸 마련해줬다고 윤익은 경찰이 밝혔잖아요. 이미 권력기관 내에서도 영부인의 이세 영부인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반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 것인지 알아서 그런 일정들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줄서기를 엄청나게 하고 있다. 줄서기를 하고 배려를 해주는 거죠. 저분은 그냥 영부인이 아니라 주요 권력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행사를 마련해야죠. 윤익은 경찰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혀 문제가 될지 모르고 비공민 간담회를 해드렸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것도 거짓말인 것 같아요. 경찰청장이 그 정도 사안을 기획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없다 판단력이 없으면 경찰청장을 왜 합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아마 영부인 씨나 대통령 쪽에서 요구가 있었겠죠. 여사 일정 말이나 그런데 본인이 그걸로 비판을 받으니까 여사님 일정이 애매해서 잡아드렸다. 문제가 될지 몰랐다. 이렇게 변명한 거로 저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저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역대 보수 정권과 비교해보면 MB 정부하고 박근혜 정부 그리고 윤석열 정부 이렇게 보수 정권만 놓고 이렇게 보면 윤석열 정부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같은 점은 넓은 의미의 보수라는 거겠죠. 하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명말 전 대통령 초기에 미국산 쇠고기 묻지마 수입 문제로 대규모 시위가 있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 같지만 그건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그리고 이명말 대통령께서 실제로 당시에 무리하게 수입하려고 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30개월 이상의 특정 위험물주까지 포함된 모든 미국산 쇠고기를 완전히 그냥 개방하려고 했던 거니까 국민들은 다른 나라 수준처럼 해라고 저항했던 거고 동시에 한반도 대훈화라든지 의료민영화 같은 것도 하지 말라고 초기에 대규모 저항을 했던 거고 그것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글씨가 좀 잠잠해지고 실제 30개월 미만의 소규만 수입하는 것도 마무리되니까 지지율이 좀 올라가는 기계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사건이 없죠. 큰 사건이 없는데도 계속 날마다 날마다 보여지는 어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그다음에 그 주변 세력들에 우리 국민들로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형태 예를 하나만 더 두면 대통령이 어디 일정을 다니는 건 좋은데 대부분 반말입니다. 기자들한테도 반말하고 일반 국민한테 반말하고 그런데 어느 공직자가 세상에 국민들이나 기자한테 함부로 반말을 합니까 이번에 수제 현장에 와서도 반말을 했고요 마트 가서도 반말 지분한테도 반말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도와달라고 하는 아주머니한테도 반말 청년경찰들 졸업식에서도 반말 이런 행태로도 국민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통령으로 스스로 준비하고 있지 않고 과거에 어느 습관대로 계속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다. 후보 시절에 철도칸에 구두빨을 올려놓았던 그런 행태들이 국민 입장에 다시 그 괴로운 기억이 떠오르고 아니 이건 국민을 위하는 게 아니라 국민이 분리만은 그리 놓고는 정치검찰과 일종의 무속 특수 세력들하고만 둘러싸여 있는 이런 사람 아닌가라는 계속 그런 비판과 의혹을 야기시켜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광포병 위험이 있는 미숙산 쇠고기를 묻지마 수비에서 문제가 됐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같은 보수여도 최소한의 품격과 예의가 없는 보수.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랑 막강한 정책 자산이 있었잖아요. 또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치를 배웠을 거라는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이 뽑아놓고 보니까 이 사람이 정치검찰한 거 검찰로 수사를 마구잡이를 한 거 외에는 실제로 지금 고물가, 고유가, 고안률, 고금리, 주가폭력, 코믹폭력 세계 경제 얘기 국면에도 답을 어떻게 했냐면요.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고물가 잡기 위한 고금리 국면이라니까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는 자리는 아니다. 뭐 이런 식의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속상한데 누가 윤석열 대통령 보고 그걸 단박에 해결하라는 게 아니고 우크라이나 전쟁, 그다음에 코로나19랑 공군망의 교란 그다음에 기후위기로 인해서 세계 경제가 어렵고 한국 경제도 어려워진 거 충분히 알고 있는데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과 함께 고뇌하고 아파하고 위로도 하고 또 소통도 하면서 대책을 이렇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해도 모자랄 판에 그냥 무성의하게 완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책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무성의하게 굉장히 짧은 대답하고 말아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 누적이 되니까 그런 과정에서 국민들이 비판도 많이 하고 지지율이 30% 아래로 떨어지고 20%로 갈지도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최근 보면 대통령이 다시 한번 잘해보겠습니다. 어제 또 국민의힘 연찬에 가서 또 화이팅도 외치고 전 정부 더 이상 욕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이렇게 좀 의지를 확실히 밝히고 있더라고요. 그럼 좀 바뀔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 표현 자체는 좋았습니다. 본인이 술을 좋아한다는 건 모든 국민이 아는 사실인데 어쨌든 을지 훈련이니까 술도 안 먹겠다. 그런 의지도 좋았어요. 그런데 굳이 특정 정파의 연찬에 현직 대통령이 참여한 게 지금 처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것도 이례적이었는데 국민의원을 수십 명을 대동해서 갔습니다. 그럴 필요까지 있었을까요? 지금 다 지금 뭐 민생 현장 챙겨도 모자랄 것이고요. 수재로 고통받는 문제도 여전히 심각하는데 그리고 어쨌든 선거 과정에서는 특정 정파의 대표지만 대통령이 되고 특히 내각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이라든지 공무원의 정치적 독립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수십 명을 대동해서 여당 연찬에 가서 국민의힘 파이팅을 예측했거든요. 저는 그것도 부적절했다고 보는데 다만 대통령은 지금 정무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자유는 허용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굳이 또 술리하기를 해서 일주일에 술을 못 먹지만 술을 먹은 것처럼 우리 해포 풉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미자차로 마셨죠. 그것도 굉장히 부적절한 편이죠. 지금 민생고시 달리는 국민들이나 수재로 고통받는 국민들 앞에 꼭 술 약이라고 술 먹은 것처럼 해포 풉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했으니까 그랬을까요? 그 연찬에 끝나자마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실제 밖에 나가서 술 파티를 했죠. 보좌진들. 보좌진들이 아니라 지금은 기자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게요. 어떻게 그런데 기자단인데 지금 대부분 보면 여성들만 카메라에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지금 연찬에서 어떤 작가인지 작자인지 하는 분이 이상한 발언에서 화제가 됐는데 젊은 여성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해서 애모평가하고 여성들을 마치 수단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문제가 됐잖아요. 이지성 작가죠. 권성동 대표 술자리 동영상도 보시면요. 앞자리, 옆자리, 뒷자리 보면 다 여성들로 꽉 차 있어서 저 구성은 또 왜 저렇게 된 거냐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기자가 아닐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기자가 아닐 수도 있고 보좌진진 기자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어떤 봉건적인 기업이라든지 보수적인 기업이나 정치인들이 내 옆에 내 앞에는 여성들만 줘요. 이런 적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사회에서 고질적인 문제고 요즘은 그런 게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화면 잘 보시면요. 여성들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게 나옵니다. 그것도 저는 매우 팩트를 더 체크해야 되겠지만 술자리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고 술병 들고 마이크로 만들고 또 그렇게 그런 형식으로 그런 자리를 가졌다는 것도 팩트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굉장히 부적절했고 우리 국민들이 속상하게 만들었다. 안 소장님 말씀 이렇게 쭉 들어보면 야 이게 나라인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안 소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큰 그림 안에서 일부만 보고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운영의 책임자로서 민생 챙기고 경제정책도 잘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고 이런 점이 있는데 그런 점은 거의 안 보이십니까. 아니면 그런 점도 객관적으로 당연히 진단하고 평가를 해야죠. 실제 제가 두세 달 취임 두세 달까지는 제가 굉장히 비판하고 예전에 민생경전구소 시절에 고발도 하기도 했지만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응원이나 덕담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쭉 지켜본 결과로 방금은 좀 디테일한 것들을 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큰 틀에서도 예를 들면 결국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민생문제를 해결하고 국민경제를 발전시켜야 되는 의무가 있고 대통령이 그다음에 남북관계를 어떻게든 평화적으로 관리해서 중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까지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큰 틀에서도 저희는 같이 평가를 하니까 이런 디테일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주의 이야기한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나 일본의 기시다도 당선되고 취임돼서 이야기했던 것들은 뭐냐면요. 그동안 정부가 너무나 재벌이나 대개협이나 부자 위주로 정책을 펼쳤다. 그들에게 특혜를 주고 감수를 해주고 그들 위주로 정책을 펼쳤는데 그건 오히려 서민 중산층에도 안 좋을 뿐만 아니라 국민경제 국가경제에도 안 좋다. 오히려 정부는 중간층 조 바이든 대통령이 표현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중간층 이하를 도와줌으로써 그들을 삶에 힘을 주고 그래서 그들이 소비회력을 확보해서 내수도 활성화되는 이런 정책을 펼쳐야 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윤석열 정부에도 우리가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까지 발표된 정책은 어떻습니까? 재벌 대기업하고 부동산 슈퍼리치를 중심으로 향후 60조가 넘는 감세를 해준다고 발표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 감세 규모도 전체 5년간 60조가 넘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대비 내년 내년 대비 내후년 이렇게 대비를 하니까 13조라고 눈속임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13조만 감세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은 매년 대비 줄어드는 것만 딱 합산하니까 13조인 건데 올해 대비 5년 동안 다 감세 규모로 하면 60조가 넘습니다. 60조를 결국 대기업과 가진 사람들 쪽에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빈민, 서민, 준상춘들에게는 당연히 복지가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실제 이번에 제가 계속 지적하는 것처럼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주가 폭로, 코인 폭로로 대다수금문이 고통을 받고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책이 무대책이고 속수무책이고 공공요금 급등이라는 대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대책이 나왔는데 실제 이번에 그래서 물가대책이라 딱 유력이 나와 있는 게 650억의 농수축산물 할인쿠폰을 발행한다는 대책이 나왔고 지금 마트에 제가 가보니까 할인쿠폰이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벌대기업이나 슈퍼주의 60조를 쓰면서 국민들에게는 딱 일반 서민 중의 한 600억을 쓰는 겁니다. 0.1%를 쓰는 건데 그것도 선착순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 물가 극등으로 고통받는 국민들 민생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600억이라고 하는 정말 미미한 대책만 금액만 내놓고 1인당 2, 3만 원의 한도가 있거든요. 그 농수축 쿠폰을 쓸 때요. 그러면 2, 3만 원이면 누군가 3만 원을 다 써버리면 200만 명 2만 원을 썼으면 300만 명만 혜택을 보는 대책 그것을 선착순으로 내놓을 수가 있습니까. 금액도 너무 미미하고 재벌대기업을 도와주는 금액에 비하면 그것을 추석 물가대책으로 발표하면서 선착순 대책을 내놨던 거 너무 황당하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은 가진 사람에게는 과도하게 많이 세금을 깎아주고 또 지금 생활이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한테는 질검 정책으로 그냥 생생만 낸다. 이 정도 정리를 일단 하고요. 맞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이 법원으로부터 이게 부당하다. 부당하다는 건 윤해권의 조치나 비대위가 이준석을 쫓아냈던 것이 부당하다고 해서 나름대로 정의로운 판결을 내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대다수 국민 또는 제가 대다수 국민의 마음을 함부로 대변하면 안 되니까 상당수 국민들이 봤을 때 그런 거 있죠. 예전에 우리 똥 묻은 뭐하고 겨묻은 뭐하고 싸운다. 또는 이전투구나 말했는데 일단 첫 번째 느낌은 그랬을 거라고요. 두 번째 느낌은 그래도 국민의 상대적으로 기역적이고 상대적으로 수구냉정기득권 색채가 덜한 이준석이라는 젊은이를 당대표까지 뽑아갖고 당이 달라지고 대선 승리에 크게 기여를 했다는 건 대부분 기여의 폭스 크게 보는 사람도 있고 작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많은 기여를 했다는 건 대부분 일치된 견한 아닙니까? 그런데 선거운동 내내 윤석열 후보나 윤해권이 이준석 대표를 못마땅히 하고 싫어한다는 게 티가 났는데 그래서 그 갈등을 억지로 봉화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자마자 토사구팽 했다는 데는 아마 이견이 없으실 거예요. 다수 국민들이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든 국민을 감히 어떻게 대변할 수도 없고 그걸 자치해서도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함부로 그런 이야기 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상당수라고 표현을 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그런 배경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령 그런 배경이 있다 하더라도 집권여당의 당대표를 갈아치우는 문제라면요. 정말 아주 냉정하고 엄격하게 절차를 지켜야 되는데 그 절차마저도 누가 보기에도 황당했기 때문에 저는 가처분이 인용될 거라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법원이 예를 들면 절차선결이 분명한데 아무리 정치적 파장이 큰다 하더라도 법원이 정치를 하면 안 되는 거군요. 아 이건 너무 파장이 커 이준석이 억울하긴 하지만 현 정부에 힘을 실어줘야 돼. 이게 지금 그런 입장이 감사원장이 밝히는 황당 입장이잖아요. 우리나라 역대 감사원장 중에 감사원의 역할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거라고 대놓고 말한 사람 이번 감사원장이 처음이고 아니라면 지금 감사원이 지난 정부를 탈탈 털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런데 법원은 이번에 그렇게 판단을 안 한 거죠. 정치적으로는 부담이 됐겠지만 절차선결이 있으면 법원은 그냥 드라이하고 냉정하게 법대로 딱 판단한 것이고 이준석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법원이 부분인용 사실상 이준석의 승리를 맞습니다. 결정해준 것은 그 판사가 좌파 판사이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준석 후보 자체가 본인이 보수 우파의 상징인데 지금 뭐 그리고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제가 법조계 분들하고 수십 년 일해봤어 잘하지만 우리나라 법조계는 근본적으로 보수적인 분들입니다. 그리고 법이라는 것 자체가 체제 소외 기능이기 때문에 원래적으로 또 보수적인 가치를 반영하고 있고요. 그 판사 저는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벌써 그렇게 하는 얘기가 방송에 나와서 있길래 제가 말씀드리는 아니 그래서 제가 윤석열 정권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심지어 퇴진 사회로까지 이야기되는 게 극우 극단 유튜브들 극우 극단 세력들에게 둘레싸 있다는 것도 이게 민주주의이나 민생문제이나 남북관계 평화에 크게 걸림돌이 된다. 그럴 바에는 퇴진이 아니라 그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판사의 판결이 있었으면 본인들의 절차금결을 반성하고 수용하는 것이 그게 법치주의 말로는 법치주의 그러면서 판사의 판결마저도 부정하는 세력들과 함께했다면 국민들이 그런 세력들에게 지지를 보낼 수가 없잖아요. 최근 대통령의 이런 행보를 보면 30%의 콘크리트 지지층만 가지고도 내가 이미 5년 동안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았는데 대통령직 수행에 문제없다. 그래서 대규모 인적 죄신 없이 그대로 좀 보강이라는 이름으로 국정운영을 계속하겠다. 당정 간에 좀 더 화합해서 힘내가지고 전정부 비판하지 말고 뭔가 좀 차별적인 정책으로 국민들 설득해보자 이렇게 가면 지지율이 좀 회복될 수 있는 것도 아닌가요? 아니 일부는 회복될 수 있겠죠. 벌써 20대 초반대까지 내려왔다가 조금 올라갔잖아요. 왜냐하면 100일 전후에서 좀 조심하는 모습 민심을 겸연수성했다는 모습 뭐 레토리이긴 하지만 그러면서 또 김건희 여사도 좀 안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일부 회복됐지만 결럽조사에서는 다시 1% 또 떨어진 거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위는 근본적으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그 주변에 포진해 있는 극우 극단 세력 그다음에 정치검찰 세력 무속 비리 비센 세력들을 제거하지 않거나 쇄신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 포진되어 있지만 국민들이 기다리는 좋은 정책을 막 발표한다. 그러면 또 반등의 계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들한테 많은 짓을 받았던 것이 문재인 케어거든요. 우리가 돈이 무서워서 아파도 병원에 안 가는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중장년층도 많고요. 또 이 치료를 받았는데 보험 적용이 안 된대 그런 포기해버리는 국민들이 많아요. 너무 아픈데도 그래서 그나마 문재인 케어로 건강보험 보장성을 65% 정도까지 키워놨더니 사실상 폐기한도 발표가 됐습니다. 이미 건강보험 적용되는 것도 폐기하고 줄이고 앞으로 늘려야 될 것도 안 늘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책이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지지로 올라가겠습니까. 그럼 지지로는 만 5세 치약 하나도 급하지 않은 만 5세 치약 문제를 갑자기 국정에 0순위로 올려서 밀어붙였습니다. 박순이가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를 했잖아요. 공론화 시켜라고 그다음에 중소상공인 아까 말한 것처럼 소상공인 손실보정금 무더기 탈락해서 속상하고 그다음에 지금 다시 온 자재 급등해서 물가 급등해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서 다시 경기 불황으로 속상하고 코로나 또 창궐에서 속상한데 거기에 골목상 꼴을 지켜서 대응마트 의무 위협 제도 한 달에 두 번 신은 거 그것마저도 갑자기 그걸 국정에 우선순위로 올려가지고 추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온라인에서 인기투표를 했는데 그 인기투표마저도 중복투표여가지고 조작이 있었다고 본인들이 철회로 하는 황당해프닝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로 올라갈 리가 없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지지로 올라가면 제가 저는 이것을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정치검찰 세력과 무속 비리 세력에게 지금 둘레싸여 있는 거 국민이 다 안다. 그걸 청산해라. 또 그 국단 세력들. 도저히 국민들로부터는 납득할 수 있는 행태를 보유한 세력이 둘레싸여 있다면 지진이 안 올라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정책을 일대세신해야 되는 것이죠. 조 바이든이나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것처럼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치 서민 중산층을 위한 정책 민생 문제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특히 지금은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그런데 어제도 또 한덕 총리가 고금리 어쩔 수 없다. 국민들이 고통을 견뎌야 된다고 해서 아니 쉬운 문제 아니라는 거 제가 잘 알죠. 물가 잡기에서 금리 올리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는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이나 총리가 꼭 그렇게 하게 됩니까. 고금리 때문에 빚을 진 코로나19 때문에 빚을 진 분들 안 그래도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 대출 빚을 진 분들이 지금 엄청난 고통이 빠져있다. 생계비 대출 받은 분들이 기존의 대출 이자는 가급적이면 안 올라가게 또 어려운 분들이나 더 어려운 분들은 이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아야 될 것을 국민들로 고통을 갚내라는 것. 제가 지금 단문단답식으로 제가 좀 여쭤보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건 전자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근본을 바꾸지 않으면 안 올라간다.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30% 전후를 계속 등락하면서 이렇게 가면 한 이렇게 해서 6개월 1년쯤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지금도 저는 국정동력이 많이 훼손됐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상 여론조사 전문가들 이야기를 해보면 60대, 70대 특히 70대 어르신을 제외하고 해보면 20% 초반? 심지어 10% 후반대가 있는 거나 다름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매일처럼 사고가 터지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듣도 보도 못한 사고가 생겨요. 아까 계속 우리가 지적했던 것처럼 윤핵관 세력에서든 김건희 여사 세력에서든 그런데 당연히 지주일이 약간의 조금 사고가 덜 되면 조금 올라갔다가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 국정동력이 훼손되어 있는데 사실상 식물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식물대통령이 되고 국민들께서 해시태그 운동했죠. 무정부 상태라는 해시태그 한 것처럼 사실상 정부의 권위가 정권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서 누구도 말을 듣지 않는 이런 상태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을 생각해서도 국민들을 생각해서도 그다음에 우리 결의 미래를 생각해서도 가장 불행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럴 바에는 조기의 퇴진을 하야라 해라 이렇게까지 주장하라 너무 성급하다 너무 과도하다는 지적도 있는 거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거리에서는 조기 퇴진하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많이 나옵니다. 지금 언론이 보도를 안 해서 그렇죠. 실제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집회를 두 달간에는 저희도 퇴진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예의로요. 그분을 윤석열 대통령을 찍은 국민들에 대한 예의도 있고 또 두 달은 지켜보는 게 최소한의 도리다 그래서 세 달째부터 이제 본격 조회치기 시작했는데 세 달 보니까 더 이상 감황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건데요. 그리고 이번 백일 취임 기자회견도 저에게 그런 확신을 줬고요. 그러면 대통령 지지율이 이런 낮은 상태로 가면 거리에서 대통령이 자진하야 하라 물러나라 이런 이야기가 점점점 많아지고 실제로 거리에 나가보면 그렇게 참여하는 시민들이 좀 늘어나고 있죠.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온라인에 기록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저희는 집회가 전부 다 생중계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세 달 전후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했다고 그전에는 뭐 경고 비판 집회나 기자회견 일이셨다면 세 달 전후에서 이건 도저히 가망이 없다. 그리고 날마다 국민들이 화병이 걸리게 생겼다. 그렇다면 이 상태로 계속 갈 거라면 제가 그래도 전제가 있는 거죠. 당장 그만둬라. 차량 퇴진하고 하야 하는 게 결혜와 민족과 국가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라 이야기한 건데 인원이 늘어나고 있고요. 온라인에서 그걸 동시에 생중계를 하잖아요. 많은 우리 유튜브들이 보통 한 번 남아 몇 명 정도 나옵니까? 누적 시청자 숫자가 합치면 수백만입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유튜브 생태계에서 우리 스픽스 TV가 굉장한 화제가 되고 있고 정기 구독자들 또 일시 구독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들도 생중계하는 채널들이 있습니다. 유명한 채널들이 서울의 소리도 있고 빨간 화재도 있고 정치일학도 있고 가끔 오마이티비도 팩트티비 이런 안징글티비도 같이 생기기 저희 안징글티비나 양이삼티비 같은 작은 유튜브도 하는데요. 그걸 합산하잖아요. 제가 그럼 누적 시청자 수가 수백만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도권 안에서는 느끼지 못하지만 실제 거리로 나가보면 대통령이 이럴 바에는 차라리 물러나는 게 낫다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거리에서 쏟아지고 있다. 지나가는 시민들도 박수를 많이 보내줍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만약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야 니들이 뭐 하는 거야. 아직 90일 세 달밖에 안 됐는데 100일밖에 안 됐는데 또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분들도 있었어요. 저는 저는 방송에서 항상 팩트를 중요하게 얘기하거든요. 제가 주장하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마치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고 길거리 갈더니 다 우리를 지져뒀다. 이렇게 뻥치고 싶지 않아요. 뻥쳐서도 안 돼요. 너무 이르다. 그리고 아직 90일까지 안 됐는데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제가 하는 분도 있었어요. 솔직히. 당연히 그런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더 많은 분들이 물론 이제 비판하는 분들 말 안 하고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나가는 분들께서 박수도 보내주고 촬영도 하고 영상도 찍어서 실제 SNS도 올려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거리에서는 매 주말마다 이제 집회를 하는데 국민들이 점점 참여가 많아지고 있고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통령 퇴진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활동을 하시면 안지글 소장 저 민주당 이중대 아니야? 외민주당 지켜서 하는 거 아니야? 정치적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오히려 전면에 나서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 하라는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신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었습니다. 길거리에서 방송에도 나오는 사람이 왜 여기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지금 민주당은 이걸 주장하지 않고 있잖아요. 저희는 민주당이랑 내 통해서 협력해서 이런 운동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참여연대도 있었고 희망제작소라는 것도 있었고 민생경정수도 있었고 그런데요. 단 한 번도 제가 대규모 집회를 시시할 때 민주당이랑 사전에 기획을 한다거나 소통하거나 심지어 도움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생명은 독자성이거든요. 독립적이거든요. 오히려 민주당은 제도 정당이니까 신중하게 하는 거 이해한다.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 이런 주의입니다. 오히려 민주당에 대해서 저희가 굉장히 비판합니다. 두 가지 의미에서 아니 지금 윤석열 정부가 세 달 한 백일 됐는데 지금 윤석열 김건희 이상민 한동훈 네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이거든요. 권력을 이 사람들이 제일 휘두르고 있잖아요. 170석 180석 가까이 있으면서 제대로 대응을 한번 해본 적 있느냐 불법적으로 경찰국을 강행하고 경찰 장악을 로고를 쪽으로 하고 있고 말도 안부로 하는 이상민 탄핵 하나 결정을 못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 하나 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윤석열 정권이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주가폭락 코인폭락 등에 무대책 속수물책 심지어 공공요금 급등을 시키고 있는데 야당으로서 확실히 그걸 비판하고 예를 들면 독일에서는 세 달치 대중교통을 마인처럼 만나면 무료로 하는 정책도 펼치고 있고요. 일본 프랑스는 빈민 서민들 중산층에 주는 수당을 늘리고 있고 왜냐하면 물가가 올라갔으니까 수당이 그만큼 줄어들려는 효과가 있어요. 최근에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메인주는 인플렛 수당이라고 해서요. 물가 급등에 대비해 서민 중산층에 수당을 줍니다. 최대 135만 원까지.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그런 민생대책 치고 나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물론 대중교통비를 절반 환급해 주는 정책을 법안을 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내고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국민들 눈이나 저희들 눈으로는 민주당도 똑같은 기득권 세례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적대적 공생을 하고 있다. 아주 냉정한 표현을 하면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개혁적이지 근본적으로 민중의 편에 민주주의 편에 설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라는 비판을 제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하고 민주당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실제 없습니다. 민주당하고 저희는 만나면 싸우지 협력적인 관계가 아닙니다. 다만 만약에 2016년 17년 같은 촛불심의혁명 같은 국민이 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갈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리고 제가 건방지게 우리 국민들이 아직 그걸 결정하지 않았는데 저희들이 원한다고 저희들이 외친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 결국은 민심이 그것까지 결정합니다. 현재 부정 여론이 70% 넘었잖아요. 최근에 몇 개 조사해서 부정 여론이 70%라 해서 바로 퇴진 여론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여론조사를 해보면요. 부정 여론이 70% 80% 그래서 퇴진은 50% 만 찬성한다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다. 비판하지만 기회를 더 줘야 된다라는 그건 박근혜 탄핵 때도요. 제가 여론조사를 담당했는데 어떻게 되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지율이 5% 10%까지 떨어졌거든요. 계속요. 그런데 탄핵을 반대하는 여론은 15에서 20%가 항상 있었습니다. 지지율이 5%까지 떨어져도 지지하지 않잖아요. 대다수 국민들이. 그런데 그중에 15에서 20%는 탄핵까지는 과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판 여론이 바로 퇴진 여론은 아닙니다. 저희는 그걸 겸하하게 늘 보고 있고 저희가 또 퇴진이나 탄핵을 결정하는 것도 아니다. 그건 오로지 죽고 있는지 국민들만이 할 수 있다. 다만 저희는 국민들께 이 정도면 이렇게 할 거면 퇴진이나 하야를 촉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국민들께 저희들이 호소를 드리는 입장인 것이죠. 마지막 질문을 좀 드리면 박근혜 정부가 탄핵되면서 국민들이 겪었던 심리적 고통 사회적 혼란 또 정치적인 후폭풍 이런 것들이 원할 것에서 사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하지 않았던 안정적으로 국정운영해서 제대로 된 경쟁을 좀 하라 이런 마음이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시민운동과 거리의 투사 그리고 정치적 현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실천가로서 활동하시는 우리 안 소장님이 좀 진심을 담아서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렇게 좀 조언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 또 한 90일 100일 까지는 지켜보면서 이건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퇴진 또는 하야를 촉구는 하고 있지만 제가 여기에 보면 전제가 있었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관망해야 된다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알고 있고 그런 지적도 저희가 겸허하게 수용하고 있다. 두 번째 이대로 간다면 심지어 이보다 더 못할 거라면 빨리 그만두는 게 나라와 국민과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좋은 길 아니냐라는 판단을 한 것이지 헌정 어쨌든 5년정부의 임기가 박근혜 정권에 의해서 또 문재인 정부 때는 5년 다 채우긴 했지만 또 한텀 쉬고 또 몇 년 만에 그것도 더 조기에 끝난다면 굉장히 우리 국가적 혼란이 오프레인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하고 더 못할 거면 퇴진이나 하야 주장이 훨씬 강해지겠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힘당 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아마 스피치TV 이렇게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장성철 평론 여러분의 이야기 들어봐도 국민의힘 세력도 들어가질 못했어요. 권력의 핵심에 본인들도 불만이라는 거예요. 어디서 김건휴우사랑 친한 사람들이 다수 들어와 있고 코로나 콘텐츠 세력이 들어왔고 아니 코로나 콘텐츠가 어떻게 대통령 진무실 업무를 합니까 일개 작은 전시회사 직원들이 무슨 검증이 됐다고 사적으로 막 사진 유출하고 나토 순방에 막 따라다니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극우 극단 세력 무속 비리 비센 세력 그다음에 진무실과 내각을 장악하고 있는 정치검찰 세력들 검찰 독재 세력들 이 사람들을 한꺼번에는 아니다더라도 세실려야 됩니다. 그게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입니다. 여론조에 보면 대통령 자신 김건휘 여사 그다음에 인사문제 경제민생문제의 문우 이런 게 주요 지지율 하락의 원인으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를 개선해야 되는 건데 친백일 기자회견 때도 기자들이 제대로 묻지도 못했지만 그나마 우회적으로 물은가에 대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답을 안 합니다. 그냥 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형식적으로 대답했다는 말씀입니다. 형식적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적 세신할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만큼 성과가 있었는데 자아자찬하다가 그래서 홍보가 문제인 것 같다면서 기자들은 갑자기 도와달라는 말도 했다가 도스티핑 때도 그렇고 심기자를 떼도 그렇고 그러더니 홍보수석을 교체하고 지지율 하락의 원인은 우리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본인만 모르고 홍보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해서 논란에 있는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혜 씨를 홍보수석으로 영입을 한 겁니다. 홍보가 잘하면 지지율 올라가 이런 상태에서는요 홍보 백날에 봐야 지지율 안 올라갑니다. 오히려 홍보하면 할수록 국민이 더 열받죠. 자아자찬하니까 우리 국민이 제일 싫어하는 게 오만한 거 자아자찬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적 세신 꼭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말로는 어쨌든 경제와 민생 올인했다고 이야기하시대요 최근에 실제로 경제와 민생에 올인하십시오. 집무실 이전 같은데 만옷의 치약 문제 같은 거 대응마트 의무 위협을 갑자기 폐지하는 거 국민들이 너무나 익숙하고 주의나 경고의 색이 익숙한 민방위복을 갑자기 이상한 초록색으로 바꾸고 그런데 돈 쓰고 그런데 올인할 게 아니라 정말 빈민, 서민, 중산층들에게 지금 가장 힘든 게 물가 문제잖아요. 그럼 이 물가 고물가에 견딜 수 있도록 농수주장 쿠폰 650억 지금 풀고 말았는데 그게 아니라 6천억이라도 6초라도 풀어야죠. 시중에 돈이 풀리면 인플레를 자극하지만 생필품 사는 데에만 딱 와서 쿠폰으로 보태했으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방식이 아닙니다. 가계 지출을 줄여주는 방식이잖아요. 그런 방식이 인플레도 자극 안 하면서 얼마든지 국민 입장은 얼마 힘이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지금 몇십만 원의 지출이 더 나아가는데 그걸 도와주니까 그런 대책을 내놔야죠. 한 독일이나 미국처럼 교통비라도 확 깎아주던지요. 어쨌든 그런 말씀 듣고 있으니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제가 가슴이 벌렁벌렁 할 정도로 우리 안 소장님이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행태에 대한 비판 그리고 그 속에는 진심어린 국정운영의 정상화 이런 것이 단계에 있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쭉 들으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두 가지는 기억해야 한다. 하나는 설마 윤 대통령에 대해서 하야나 자진 사퇴 또는 탄핵 같은 건 가지 않겠지만 울분을 참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거리로 점점점 많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하나. 두 번째 본인을 지지했던 그렇지 않던 안 소장 같은 분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주변을 완벽하게 좀 쇄신을 해서 제대로 국가 운영을 하고 나라 발전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로 알고 국정운영에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다음 기회에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소장님의 좋은 고귀한 의견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픽스 대표님께서 직접 이렇게 저랑 인터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더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스픽스 TV 정말 더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민생경제원구소도 이런 또 투쟁은 투쟁도로 하지만 사실 저희의 본령은 우리 국민들의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가계 또는 개개인의 삶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책들 제안하고 발굴하고 촉진하는 캠페인 연구하는 게 제 본령이거든요. 그런 일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그런 사회적 활동을 해주셔서 저희들이 좀 더 자기 직분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걸 항상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치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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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